자 오늘 시간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우주의 기원 그랬어요.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우주의 기원이 뭐예요? 우주의 시작 그거잖아요. 어 너 우주라는 거 너 어떻게 시작됐니? 이거죠. 자 우리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우주의 시작은요 한 점이었어요. 한 점. 이 세상 이 우주 공간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들어가 있었어요.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엄청난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이 과부하가 걸린 거야.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되는 거죠? 그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얘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.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크게 터졌어. 밍 뺑 하고 터졌어. 그래가지고 밍 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즉 이 우주의 시작은요 빅뺑에서 시작을 했어요. 이 한 점이 빵 하고 폭발을 해서 우주와 실 공간 이게 만들어졌죠.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주가 뭘 하기 시작했어요? 팽창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우주는 팽창을 했고 지금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것을 우리가 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우주 팽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. 자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주가 빅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? 맨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지? 궁금하잖아요.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. 자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맨 처음 밝혀낸 사람은 바로 허블이에요. 허블 할아버지. 자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라는 거 들어봤죠. 우주 공간에 우리 허블 망원경 이거 우주관 일련된 뉴스나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맨날 허블 망원경 나온다고. 그 허블 망원경에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우리 허블 할아버지가 이 우주 팽창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허블 망원경 이런 거예요. 자 어쨌든 허블 할아버지께서 허블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. 자 이번 대단원, 일단원 중에 소단원, 일단원이 바로 우주의 기원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허블 법칙이에요. 허블 법칙이 시험해 줄 숫자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요.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주형급이다 보니 이 허블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.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허블 법칙이 무엇입니까 알려드릴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허블이라는 할아버지께서 허블이 팽창, 아니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외부 운하라는 존재를 밝혀내면서부터였어요.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 이걸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허블 할아버지께서 야 이 우주는 우리 은하가 전체가 아니야. 우리 은하 밖에 더 방대한 우주가 존재하고 그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은하들이 존재해. 그 다른 은하를 우리는 외부 운하라고 하자. 이것을 알아는 게 허블이거든요.